안녕하세요 유튜브 BJ 행복가족입니다 어느덧 구독자 300명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렇게 300명 돌파 달성 기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영상을 보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파이팅 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300명 돌파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정말 정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이 더 많다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족 분들까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세요 치매가 있으신데도 항상 밝고 정말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그 영상을 찍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항상 우리 어머니 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우리 어머니 건강 챙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항상 정말 진실되고 진심으로 거짓 없이 다가가는 행복가족 BJ가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 구독자 300명 돌파는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바치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